그렇다면 저 문을 부시더라도 우리 압축환으로 전진합시다! 가자! 그렇게는 안 돼!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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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리! 총리죠! 너희들은 꼬리칸 나는 압축한 꼬리칸 녀석들이 어디서 반란이야 우리가 김치 냉장고냐 네가 뭔데 칸을 나눠 꼬리칸 녀석들이 겁도 없이 까보네 너희들 오늘 죽고 싶냐 NO! 자, 타격 준비! 청자!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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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리님! 저희 총알이 없어요! 무슨 소리야? 총알이 있어! 아니, 총알 없다니까요! 저번 발란 때 그 20발씩 다 써가지고 지형을 총알 없어요! 뭐야? 진짜 총알이 없는 거야? 저 자신 눈치 더럽게 없네 가만히 있을 중간이라도 갈 것은 꼬리칸 놈들 꼬리칸 놈들 아직 눈치 못했겠지 안 되겠다 입으로 소리라도 내보자 내놔! 받아라! 뚜두두두두! 팡팡팡! 지금 저들은 총알이 없어! 총알이 없어? 제 앞에! 총알이 없어? 총알이 없어? 정리 잡아! 정리 잡아! 정리 잡아! 정리 잡아! 군행 국민의 수! 고마워! 잡았어! 살려주세요! 여기 저기 압축한 열쇠 여기 있어요? 압축한 열쇠! 열쇠가 있어! 열쇠가 있어! 열쇠가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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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시원했어요 꿈이랑? 에어컨이 있어! 에어컨이야! 드디어 우리가 해냈어 정말 시원하구나 아까 죄송했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세요 꼬리칸 놈들이라고 아까 무시하더니 살려줄 테니 더 세게 들어와 그건 안돼! 실내 적정 온도는 26점! 가자! 야, 민재 다친 거 같은데? 다친 거 다친 거 게임은 게임인데 다시 박아 무슨 다친 애한테 박으라고 그래 맞잖아 도망간 거 아니야? 얘들아 나 괜찮아 그리고 수환아 너 보니까 갑자기 이런 시가 떠오른다 나를 보니까 시가 하나 떠오른다고? 참나 누가 백일장 대회 1등 아니랄까 봐 진짜 야, 근데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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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게 웃는 너의 미소 모든 사람들의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구나 오, 야 이 시 제목이 유도천사냐? 돼지 머리 공부 1등하게 해주세요 대만의 시가 됐어, phrases이 마 내가 박을 테니까 그냥 내가 볼게 오케이, 오케이 간다... 간다 간다 어머 우리 시우 어디 어머 얘 어머 얘 우리 시우 위에 어디 앉아있어 아니 얘가 어떤 앤데 언제 왔어? 강남의 자랑 강남의 보물 미래 대통령 시우 엄마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 어? 왜 이렇게 소란스러운 거야 시우문 오셨네요 오늘 참관 수업이 되는 날이라 일찍 오셨습니까? 아니 애들 관리 감독하셔야 될 선생님이 왜 이제 오신 거죠? 아니 쉬는 시간이라 잠깐 교무실에 다녀왔습니다 애들한테 쉬는 시간이 어딨어요 오늘부터 이 반은 쉬는 시간 없애주세요 아 엄마 진짜 왜 그래 이렇게 소란스러워 아니요 이런 생각에